자 이번에는 포획이다 포획 스몰님 라기아 크루스 아 여러분이 자꾸 이름가지고 뭐라하니까 헷갈리잖아요 라기아 크루 거라고 말할 뻔했어 또다시 제가 노리는 분침은 5분침입니다 5분침 패기롭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어디서 나오죠 빨리 그걸 위해서는 빨리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 어디서 나올까요 시장맵 시장맵이 필요하다 시장맵 어디 어디입니까 5분침을 내겠다 어디야 6분? 오케이 아 여기 조금 돌아가게 돼서 이거 아 5분침 안되겠네 아 안되겠어 10분침 아 10분침 조금 돌아가지고 안되겠어 이거 붙여야 되나? 가는데 뻔하지 그 포획에 붙일까? 아 5분침 안되겠네 지형이 너무 똥이야 렌스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갔사 어딨어? 오디오 없는데? 없는데? 아 광 캐고 싶은데 아 광 캐고 싶은데 아 광 캐고 싶어라 참을까요? 이 모든 것은 10분침을 위해서? 여기 있네 오우 오우 진짜 워호우 워호우 아 이게 왜 아래로 가지? 아 짜짜장 왜 아래로 갔어? 뭐야? 어?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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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젠장 락이야 짜증나 락이야 아 젠장 고 일단 렌스는 정말 좋아 벌써부터 좋은게 느껴지고 있어 근데 얘 똥물에 서식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에 계류 저 뭐야 고도에서 잡고 싶은데 똥물이래가지고 이게 잡는 맛이 없어 요우 카운터도 쳐지네 가자고 오래 발사 땅 어 어우 뭐야 이거 돌진 카운터 왜 없지? 왜 돌진 후에 카운터가 없지? 버그다 버그 어딜 찔러도 다 약점인 것 같애 왔다가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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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오오 어쩔거야 뭐 뭐 뭐 뭐할라고 들어와 으악 상태이상 브레스는 가하성이 없어서 저거 안됨 아 아 아 아 되게 방해된다 이거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알려주세임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아 낚였어 아 낚였어 녀석에게 낚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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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하게 낚였어 저거 돌진하는거 아니야 돌진 안하네 그래서 렌스 돌진을 뒤늦게 했었는데 갑자기 그때 돌진해온 아 진정 빠르게 돌진을 했었으면 그 녀석의 돌진을 내가 돌진으로 딱 예쁘게 피할 수가 있었을텐데 아퍼 너무 어려워 뭐 뭐라고 시작전에 5분쯤이 어떻고 10분쯤이 어떻고 그냥 이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 딱 한 번의 수레로 족하고 무사히 수렴을 마칠 것 아 그게 제일 좋겠네 그거 괜찮네요 그게 좋다 진작락이야 이 자식을 뭔짓을 해야지 내가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을까 내가 돌아보는 타이밍에 싸대기 그 손 그 지똥만한 손 있죠 앞다리 그거도 데미지 판정이 있다고 렌스가 찌를 때 그거 맞으면 움찔해요 그래서 딜이 중지되고 그 다음 공격 막는게 되게 위험해져 어쩌면 좋나 이거 그게 훨씬 더 어렵나 헬로우 아니 왜 카운터가 안되지 야 버그가 틀림없다 그렇지 바로 이거지 백스탭은 바로 제자리 중립 퐁 가게고 후우우우우ienda 아σ아 아 근데 여기 좀 뭔가 이 해초같은게 하하하하 좀 좀 하나 불평을 하자면은 해초같은거지 아 전기 돌진 안돼 얘 거리조절이 필요하겠다 거리조절 아아아 이럴수가 아 아 아 아 안돼 냠냠 음 가까이 붙으면 되려도 안좋을거같애 가까이 말고 조금 나선하게 오 좋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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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고! 찡! 냠냠냠 녀석이 공격을 두 번 연속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망각했지 그거 왜 자꾸 기억 못해? 응? 화가 나는구려 어디 갔어? 여기 있는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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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금은 분노 상태가 아닌것 같아요 아니 근데 경직 한번도 없냐? 아우 성질나네 이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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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어허어 머리가 겁나 커 어 어허어 아아 이 싸대기 진짜 아 싸대기 아 요거 싸대기 요거 요거 어갸갸갸갸갸 하하 정말 얌 포션이 벌써 세개나 먹었다 세개나 브레이트 회복량 아껴야 되는데 또 화가 난거 같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직도 봐도 모르겠어 저거 다리저는거 아니죠 어 솔직히 나 잘 찔렀는데 잘 찔렀는데 나름대로 아닌가 그냥 그러길 바라는 희망사항인가 글쎄 물속에서 다리저는 그 모션을 잘 모르겠어 헐랜스는 제가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애석하기도 어 오케이 아 세상에 세상에 돌진이다 좀봐 좀봐 돌진 안할때도 있어요 저렇게 와 요녀석 봐라 돌진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냥 카운터 위주로 해보자 카운터 되든 안되든 어디가니 음 봤어요 방금 이거 펀치 날렸나 물속에선 하하하하하하 물속에선 발차기가 아니라 펀치입니다 펀치 신기하네 이거 어 물 밖으로 나왔다 지상으로 나왔다 너 이제 큰일났다 일로와 혼쭐을 내주마 아까 대검 써보도 대검도 어렵더라구요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 안녕 물 밖으로 나왔구나 물 밖으로 나와도 겁나 똥개 훈련시키는구나 아야 아야 뭐지 이건? 어떻게 한대도 안맞을 수가 있지? 으아 스테미나 스테미나 부족하다 스토로 한번만 갈아주고 싶네 음 에스 좋아 이거 막아도 카운터가 안됨 음 어 오케이 음 으으 어 후덜덜하구먼 오 후덜덜하구먼 오 후덜덜하구먼 여기 있어도 되는걸까 잠깐만 은근히 꼴이 안 맞네요 다행이야 섬광탄을 던져보자 섬광탄 너 뭐냐 이거 섬광탄 왜주는 걸까 야 꼬리좀 노려보자 엄청 난리치네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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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고 싶거든 정말 오케이 좋아요 좋다 오 얘 은근히 머리 노리는 게 더 쉬운 거였나 이거 안 막히고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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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션 없다 이제 노포션 포션이 없어요 없어도 될라나 어어어 없어도 될라나 app 어어어어 bung 어려워 10분은 개뿔 15분이 지나더라도 다리도 안절어 너무 어렵다 겁나 어려워 이런 어쩌면 좋지 노 포션인데 이 방에서 너무 저 뭐냐 전문적으로 파고들 말아주세요 어 뭐야 딴 맵으로 가는게 아니라 저건가 아 패기 보여주마 패기 패기 막고 찌르고 막고 찌르고 이런식이야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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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봐 공격이 데미지가 들어오진 않아 괜찮다는거지 어 전다 호호호호호호호호 자 괜찮네 오 이왕성에서 싸말라 치면은 다 강토해버립니다 자제하시길 왜 되도 않는 싸움을 하세요 아이 나도 승질나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제발 하느님 아 그러지마세요 야 그러지마시지 아 어 다행이다 아니 걸린거야? 그렇지 요 오우 세상에 으하하하하하 아... 다행이야 어휴... 겁나 어려웠어 네 여기서 어줍지 않은 지식 배틀을 할라치면은 정말 다 보기 안이 굽거든요 그런 거 자체를 아예 하지 마세요 여기서 박사 박사 하지 마세요 나도 머리 터질 뻔 했거든? 음... 음... 바라는 방송 집중은 안하고 어휴... 자 지금 뭐 잡아냈네요 괜찮네 물도 없다 물도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지요 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2시가 딱이네요 하하 뭐... 깔끔하네 딱 깔끔하게 2시까지 진행을 했으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늦은 시각까지 잘 봐주셔서 고맙소 고마우니까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히 주무시고 바이바이 어... συ몰기 一次 고맙소 음... 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